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?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조전한다 명장의 오버워치 영웅 풀리뷰 컨텐츠 시간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영웅은요 바로 브리키테! 아 네 여전사죠 졸라 섹시... 아 아닙니다 여전사 브리키테인데요 지원형 영웅인데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공격이 로켓 도리께 예 로켓 도리께 아 깨죽 먹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자 사거리가 사거리가 긴 근접무기라고 하네요 사거리가 긴 근접 약간 라인하르트네요 예 브리하르트 예 감사합니다 자 궁이 Q 누르면은 집결이 나갑니다 이동속도가 증가하고 근처에 아군에게 방어력을 제공하네요 네 이동속도 증가하고 근처에 아군에게 방어력이 증가하고요 2키를 누르면 수리팩 아군을 치료하고요 최대 생명력이 초과하며 치유하면 방어력을 무효한다 오 좋은데요? 자 시프트를 누르면 도리께를 깨죽 먹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도리께를 투쳐갑니다 전방으로 도리께를 늘려서 적을 밀쳐낸다 오오 던진다는거지 오른쪽 누르면은 빙벽 방패입니다 누르고 있으면은 전방에 에너지 방벽을 전개한다 아 왜이렇게 트름한 소리가 나오죠? 리퍼인가요? 네 왼쪽을 누르면은 방패 밀쳐내기 방... 방벽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돌진해서 적을 기절시키고 뒤로 밀쳐낸... 뒤로 밀쳐낸다고 하네요 자 죄송한데 예 아빠님 뭐... 뭘 쳐다보... 예 카메라 쳐다보세요 예... 자 지속능력은 격려입니다 적에게 도리께를 적중시키면 근처 아군을 치료한다 어어어... 오오케이 도리께 한 번 던져 볼까요? 자 던져보겠습니다 감자깡 아앗 음... 자 브리기테 아웃 브리기테 아웃 명리기테 이렇게 또 예... 자 힐 해줬죠 지금 네 힐 해줬어요 네 아빠님 얻어 터져서 눈탱이 밤탱이 돼서 이상해졌거든요 힐 해줬고 2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버프를 해준다는거죠 2키 수리팩 수리팩을 해주는거죠 아무나 해주는거 아닌데 감자깡 그렇지 그렇지 야 나이스 철퇴 봐라 미쳤다 돌이켜 던지면은 공격도 되고 아군한테 던져주면은 아 그러니까 적군한테 돌이켜 던지면은 그 근처에 있는 아군이 힐링이 되고 돌이켜 던지면 근데 2키를 누르면은 힐링팩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는 빙벽이구요 개인 빙벽 약간은 네 의경갔네 의경 가자 나이스 네 박아주고 자 네 수리팩 한번 주구요 네 그렇지 나이스 와 자 빙벽 한번 네 차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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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엄프 어 네 빙벽 부숴졌지만 괜찮아요 네 다시 리필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 나이스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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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잇 좋아요 좋아 이거죠 예 야하 좋다 이거죠 나이스 봤죠 여러분들 의경 안 나왔습니다 네 맞죠? 맞죠? 네 아이고 연애님 좋아합니다 네 또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잇 좋아요 맞습니까 메시콩님 왜왜왜왜 메 програм Florian 궁 쓰면은 집결이라고 나오는데요 야 로드워크를 뚜렷패네 와우 그렇지 와우 야 막아내고 야 명깡패네 와우 야 몇명을 후드러 패는거에요 와우 와우 오는 족족 그냥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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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어 여러분들 그렇지 와우 야 뭐야 와우 미쳤는데요 지금 아 지금 몇키로 한거야 나 지금 질었어 지금 방패 밀쳐내기랑 격려 돌이깨를 적중시키면 오케이 집결 이동속도 증가하고 아군에게 방어력 야 나 다 쓸었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명장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 장완순만 잘게요 잠깐만 다음날 나이스 네 치워버리구요 그렇지 나이스 야 너무 쉬운데 자 힐 필요한 사람 많으세요 힐 자 여러분들 그리고 경쟁전도 해볼겁니다 경쟁전 나이스 오 뭐야 사람이랑도 해볼거에요 감작깡 같이 그렇지 내가 방어력 한번 해주고 리퍼 도와주고 그렇지 나이스 감작깡 그렇지 와 이거 브리키트 개쩍 개쩍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나이스 뒤졌다 그렇지 봤죠 여러분들 이게 납니다 이게 저에요 와 이거 브리키트 장난아닌데 형장님 경쟁전하면 오지게 욕먹지마 나 한번 해봐야겠다 ㅋㅋㅋㅋㅋ 그렇지 나이스 아 센스 오졌다 방금 그렇지 밀어버리고 네 뚜드려 패버려 오케이 이야 와 지렸다 어어 그렇지 가자 이동속도 증가 방어력 증가 그만하세요 그만 뿌려 오이씨 그렇지 한번 때리고 그렇지 나이스 메이처치 아이초 몇킬이야 이거 최다킬인데 이거는 USB 접촉불 아 예 그렇지 나이스 봤어 여러분들 지렸죠 지금 아 아까비 와우 나 미쳤어 자 지금 명리기테네 나는 그렇지 야아 이거 개센데 라인하르트 축소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개스승이 라인하르트에요 아 그래요? 예 선생님이 아아 잠깐만 에헤헤헤헤 살살해 인마 살살해 아아 도와주세요 그렇지 아 아 아깝이야 한번 죽었다 이제 야아 연예님 모아다 왔어요 아 전사 출신이에요 어 와 나 몇킬이야 진짜 나 23처치야 여러분들 박수 안 나오나요 와아 아이씨 장례식장도 아니고 아 아 잠깐만 박수치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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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힐 해주고요 뒤져 뒤져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잠깐만요 아 도와줘 헬업 서바디 헬업 헬미 아 아 아 아 으음 아 으음 빨리가자 저 정도면은 여러분들 티오가 몇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저 정도면 아따 얘 봐라 도와줘 그렇지 내가 센스있게 해줬고 나 덕분에 이렇게 잘됐고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가자 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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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네 모아다 왔어요 아 아 국독님 하는거 전혀 없고 아 아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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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리기태약 아이 사기야 내가 봤을때는 아버님이 아버님이 지금 오버워치 사장이야 한국지사 사장이고 절도있겠다 핵쓴다 핵쓴다 프로그램쓰고 지금 추접하다 던접스럽다 아 핵이요? 이상핵 이상해 자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명장TV 명장의 오버워치 풀리뷰 영웅리뷰였습니다 지원형 영웅이었던 이 브리기태 상당히 매력적이죠? 공격하면서 우리팀을 구원으로 이끄는 브리기태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채널구장